자, 봄내버스 타라! 출발한다! 이제 갈 거예요? 그냥 갈 거예요. 자, 여기부터 탑승시킵니다. 작은 시 버스 타라. 자, 타세요. 야, 작은 시 버스 타라. 아니, 작은 시가 맞는 것 같은데. 정거장 멈춰있을 때 타라. 이게 글로벌이잖아. 얘들아, 작은 시 버스 탑승해라.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이니까. 나 스케일에 출발합니다. 작은 시 버스 타라. 작은 시 버스 달달하고요. 얘들아, 작은 시 버스 탑승해라. 아니, 그렇게 넓은데 그렇게 작게 써야겠니? 이거 페이크야, 페이크.